쓰러짐 옥상에 있던네 쓰러짐 옥상에 있던네 옥상 잡았어 하나 쓰러짐 찬우 나랑 같이 붙어 머리가 돌고 있으니까 쟤네 한 팀이야 근데? 두 팀 싸우고 있었는데 한 팀 마무리 된 거 같아 하나 컷 어디 있음? 거의 작은 직지에 하나는 모르겠어 쟤네 오케이 나갔어 아니 밖에 있었어 이거 하고 한 상을 먹고 올게 어떻게 해 싸워봐라 해봐 그래 싸워 너네 둘이 붙어 내가 저격 계속 어그로 끌고 있을테니까 어 2층 봐줘 어 2층에서 계속 왔다갔다 8m인데 옥상인가? 위인데 옥상인가 본데 옥상인가 본데 바로 앞에 있었어 여기 있다 쓰러짐인데 잡으 잡으 하나 일단 제거했어 나는 우리 온 쪽 방향 분다 어 아 걔나 보다 잡혔던 애 하밍하고 있었네 어 또 때려온다 옥상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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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밑에서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애들이 지금 내 저격보고 계속 사이드로 돌고 있긴 있어 아 그래? 여기 앞집까지 가본다 오케이 우리도 이동 어 여기 다리 건너온 애들 얘네 마무리 해야 돼 어? 아하 쓰러진 한 명 어? 하나는 지나갔어 이미 와 나도 머리 손만 대줘 어 안 해도 돼 내가 보고 있을게 어 적 강아 하나 덤뻑 펑 하나 왼쪽으로 나왔다 뒤에도 뒤에 우리 왔던 방향 그 방패매 그 새끼야 갑박했어 나이스 쟤 하나 붙는다 우리 쪽으로 아까 싸우던 쪽 싸우던 쪽 오케이 내가 왼쪽 볼게 어 나 오른쪽 아까 오른쪽 이렇게 닦아야 돼 어 하나 쓰러진 나이스 나이스 갑박해 하나 둘 쓰러진 석탄탄 나이스 여기 하나 계속 맞아 봐 차은우야 나랑 우측으로 돌아 어 팀 전면 왼쪽 팀 전면 3 대 1 3 대 1 이겼어 저기 있다 저 운명 저 운명 어디? 어어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와 나 죽었어 깔핀 찍은 거 2 대 1 천천히 어디야? 쓰러짐 화이트 아이디 돌 디돌 디돌 디디디디디 나이스 아하 잘했어 나이스 아유 저기 또 찬우랑도 일치킨을 할 수 있네 이제 그러네 아 씨 야 피해량을 보고 말합시다 왜 피해량 보면 뭐가 달라? 피해량도 중간이고 킬도 중간이네 그냥 어딘간 했네 굳죽어도 잘했단 말하네 얘 한 상관 먹어? 어 먹어 먹어 연살 건복패 확인 오오 다른 애다 다른 애다 얜 잡을 수 있어? 어? 어 RPG에 죽었어 갑파펑 갑파펑 붙어 찬우 쓰러졌어 나이스 아이 화킹 내버려 개현상금이야 아 나 못 나가냐 왜 여기 아이스 내가 살려줄게 화킹 찍었어? 아유 정밀공수로 잡았지 뭐야 제거 팀 잔멸 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얘네 다른 팀이야 셋팀 오 쉣 우에즈 뒤쪽 이동한다 이동 중 뭐야 일단 팀 전면 하나 하나야 하나 아 두 명 또 있어 어 다른 데 얜 다른 데 얜 다른 데 한 명 쓰러짐 여기 있다 하나 다운 자 올라가 끝 끝 나이스 우샷 어? 무장 뭐야 어? 무장 공짜무장이네 이거 우리한테 죽은 애들 무장인가 보다 왔다 저 공짜무장 먹으러 간다 어 온다 온다 팀 제거 아 팀 제거 아니네 하나 남았어 무장 뒤에 있어 어디? 무장 뒤에 오케이 형 진짜 우리 가는 거 기다리고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어 뒤쪽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온다 오케이 어 여기 온다 두 마리 어? 손다 응 한 마리 남은 뒤 어? 어? 여기 피시한다 오 어? 아 슬타 나무대 있어요 당장 유통하라 나무대 쓰러짐 네 오케이 걔너 킬 여기에 하나 있었다 여자애 어 오케이 어? 걔 안죽었어? 몰라 나 못죽었어 걔 죽었어 나무대 아니아니 여봐 어 어 이제 얘 가진 팀 아닌데 어 다른 팀이다 어 바로 아래 있다 또 재그였어 어 확인 어 대신 몇 마리야 한 팀 팀 있어 아까 내가 슈퍼까지 찍은 데 있다 어 팀 잡매 팀 잡매 어 어쩔 수 없었어 야 이쪽 이쪽도 봐야 돼 하나 다운이고 담벼락 넘어 지나갔어 응 일단 제건데 팀 좀 아 너 넘어갔어 어 나 탈 좀 먹고 올게 어 뭐야 아 저기 어딨어 지체인 줄 알았어 아이 셰트 여기 바위 쯤에 있어 이쪽으로 에이 아 나 부활 있다 응 살 수 있어 조금만 버텨 박스 9초 응 아씨 어떠냐 그렇지 굿 아 뭐야 어 뭐야 어 뒤에 그러지 두명이야 마무리 안 돼 여기 있다 나무 뒤에 있어요 확인 끝 네 넷 팀 셋 내가 높잉까지 붙어서 봐줄게 집으로 붙어 노핑 노핑 나무 뒤 나무 뒤 오케이 잠깐만 이쪽 뒤 조심하고 파핑 아까 있었어 내가 왼쪽 봐줘 내가 볼게 나 높잉까지 붙는다 어 내가 오른쪽 볼게 왼쪽에 붙어 이거 어 오케이 내가 감 이동한다 나이스 아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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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면 아 이런 말 하지마 또 죄송한 소리 하지마 내가 뒤에서 볼테니까 눕지만 마 눕지만 나 오른쪽만 본다 나 오른쪽만 본다 나이스 저기 있다 이건 포string 데치가 되게 멀리있네 핑팀 잡으러 가야 돼 건물 안에 있다 쓰러지면 한 명 또 있다 뒤에 와 잘 쏜다 계단 올라왔다 팀 잡으며 계단 잡음 여기 잡았어요 여기 왔어 오케이 쓰러짐 한 번에 헤드샷 오빠네 오빠네 아이디가 너 보면 내가 뒤진다 살리러 왔다 친구 친구도 쓰러짐 나이스 한 팀만 안 보인다 지금 저 도시 쯤에 저격 쯤에 두 팀이랑 여기 한 팀이랑 하나 쓰러짐 하나 둘 셋 넷 다 잡혔다 다 잡았다 이쪽이 없어 원안에 아무도 없어 차 온다 와우 오우 아싸 진전맨 다시 또 온다 자 봐라 차이 막았어 하나 쓰러진 끝 나 왔어 오 개구리 빨리 잡으라 나 있어 나 있어 저 끝에네 여기 집 근처 없고 어 저기 보인다 돌고 있다 우리 쪽으로 아래쪽으로? 저 위에도 있어 나 봐줘야 되는데 내 위쪽 오케이 내가 위쪽 봄 어 나 쟤 빨핑 뭐 어 빨핑 저격이야 어 오케이 아이 어 쓰러진 너 쏟으네 하나 죽였어 파킬 저격 조심해 어 이제 1,1 남았어 그 저격 갑파펑 저격 있다 이쪽에 또 하나 더 있다 이쪽에 또 하나 더 쓰러짐 나이스 끝 나이스 나이스 굿샷 막판 좋았어 아 너무 깔끔하다 이번판 아 출근 전에 이제 깔끔하네